이번 영상은 조금 전에 한 회원님께서 제가 직접 그로맷을 제 라켓의 그로맷을 교체하면서 관리하고 싶어요 무슨 무슨 공구가 필요할까요 라고 문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필요한 건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라고 표현을 드렸어요 그로맷이 당연히 있어야 될 거구요 그리고 뺐다 꼽았다 하는 이런 그로맷 제거 송구세트 있어야 되고 그리고 쉐어홀 2홀 가로 세로줄이 같은 구멍이 들어가는 2홀짜리 또는 쉐어홀로 표현하는데 그 쉐어홀을 이렇게 나팔꽃처럼 이렇게 벌려주려면 이렇게 그로맷 인두기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꼭 필요한 건 이렇게 그리고 추가로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거 우리가 그로맷이 길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커팅할 때 좀 잘 안드는 이빨 라든지 커터 같은 경우에는 그로맷이 딱 붙어 버리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줄 끼울 때 뜨개질 할 때 이럴 때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좀 이쁘게 동그란 원형을 유지하면서 커팅 되려면 그로맷 커터도 여유가 되시면 이렇게 사셔도 되고 꼭 안 사셔도 되는 부분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 구입하시더라구요 이게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새 상품이니까 뜯으면 안되니까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로 예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좀 잠시 후에 포장해서 출고 해야 되는 거구요 오늘 아침 일찍 요 라켓 흑태우스죠 그 여기 수근프님이 스트링 의뢰 해놓고 가셨어요 무인택배함에 넣어놓고 가셨는데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줄이 끊어지거나 또는 스트링을 교체하고 싶을 때 이제 줄을 끊죠 커터 커팅을 하고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을 제거를 하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에요 한번 해볼게요 아 제가 이런 스트링 관련 공구를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 갖고 여러분 막 그로맷을 정말 자주 교환해야 됩니다 이런 말은 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거 너무 자주 교환하지 마세요 그로맷 정말로 이걸 교체 안하면 스트링에 스크래치가 생겨서 끊어질 것 같아 또는 외피 손상 스트링에 손상이 심할 것 같아 그럴 때 교체하는 거지 매 할 때마다 막 보고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가리고 아이고 그러면 너무 소모도 심하고 별로 정신 건강에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너무 깔끔하게 하려고 조금 눌린 것마다 다 교체하려면 좀 비추 저는 비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이제 안쪽 이빨이 깨졌죠 그로맷 이런 걸 어떻게 멀쩡하면 손톱으로 이렇게 밀어내도 상관없어요 여러 가지 그런 공구들이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빼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쪽에서 커터로 빼내기에는 또 기스가 나겠죠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잡고 젖혀야 되니까 우리가 자 그럴 때는 여기 재고 송곳 중에 빨간색 뚜껑일 거예요 요렇게 스크류가 나 있는 부분을 넣고 조금만 감으시면 돼요 좀 빡빡한 것 같아 그럼 속 빠지잖아요 쉽죠 버리고 그러면 이제 요런 그로매통 그로매통은 통마다 다 확인해 보셔야 돼요 종류대로 다 다른 게 단계 있거든요 한 통 안에 다 있는 게 아니에요 두 통 안에 전체가 다 있기 때문에 왜 없냐고 막 전화 오시는 경우 있는데 다 찾아보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넣고 그냥 간단하게 손톱으로 잘 들어가면 이렇게 손톱으로 밀어 넣어도 돼요 두 두 이렇게 손톱을 이용해 가 근데 좀 더 고급지게 하거나 하려면 저는 핀 부러졌어요 끝에 부러져도 크게 상관없으니까 요렇게 잡고 밀어 넣어 주시면 돼요 요렇게 자 그러면 얘 혼자 또 길이가 다르잖아요 그럴 때 커터를 하셔도 되는데 또 라켓 내부에 손상이 생기거나 커트 칼럴 같은 거는 또 손도 다칠 수 있으니까 저는 이게 너무 한 4 5년 넘게 사용해 갖고 좀 상태가 안 좋은데 그 그로매통 커터는요 요렇게 보시면 어 저 뭐냐 여기에 음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요렇게 글씨가 있는 부분이 위쪽으로 이렇게 보이도록 해서 커팅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음각으로 되어 있거든요 쇠 이렇게 음각으로 파는 곳이 이게 라켓 면에 가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 부분이 더 얇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그 라켓 면에 요렇게 대고 하시면 돼요 종류는 앞쪽으로 하시면 제일 얇게 잘리고 또 좀 더 길게 좀 더 길게 대부분 첫번째 칸 두번째 칸 안에서 해결이 다 돼요 자 그럼 저는 음 두번째 칸으로 해볼게요 두번째 칸 세번째 칸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평행하게 잡고 탁 하면 깔끔하게 이쁘게 그렇게 커팅이 됩니다 음 또 어떤 게 교체를 해야 될지 한번 볼게요 같이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면서 대부분 쉐어홀 에서는 찢어지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쉐어홀 에 이 부분을 이 부분이 손상이 심하다고 가정하고 한번 해 볼게요 커터로 요 벌어져 있는 부분을 커팅 하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그룹의 제거 송곳에 때가 있다면 요렇게 그냥 손톱으로 같이 혹시라도 따라 돌까 싶어서 살짝 잡아주는 거예요 가만 넣었죠? 그리고 잡고 당기면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쉽죠? 자 그리고 이 쉐어홀을 작업할 때는 꼭 성형을 해야 되잖아요 안그러면 스트링 하면서 딸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인두기를 미리 예열 시간 한 40초 이상 코드를 미리 꼽아 놓는 거예요 저도 꼽아 볼게요 이거 제가 사용 이거 제가 사용하는 거 미리 코드를 꼽아 보겠습니다 한 30초 예열 이거는 노하우가 필요해요 하루 종일 켜 놓으면 엄청 열이 또 누적 될 거에요 그러니까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예열해 보고 성형이 되면 또 2, 3분 계속 켜 놓으면 안 되니까 좀 빼시고 또 솔직히 이거 우리가 길게 하중을 작업하는 게 아니고 겨우 작업해도 30초 5분 그 상관 안에 다 작업이 되거든요 전체를 교환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 그럼 요 예열 되는 동안에 조심하시고 또 장판 이렇게 막 다 눌러붙고 하니깐요 쉐어홀이다 그죠? 쉐어홀도 길이도 한 두세 종류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넣고 이거 또한 손톱으로 밀어 넣어서 들어가면 되는 거고 안 들어가면 이렇게 잡고 꼭 밀어 넣어 주시고 그리고 똑같이 구름의 커터로 이번에도 두 번째로 해 볼게요 두 번째로 하면 좀 더 많이 벌어지겠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손톱 딱 들여 아 또 사투리 나오려고 하네 손톱을 바짝 깎듯이 그렇게 해 주시면 좀 성형해도 이쁘고 이게 만약에 커팅이 짧게 안 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물컵처럼 이런 식으로 돼요 U자형처럼 되게 보기도 안 좋고 공기 저항도 심하고 그런 식으로 작업되면 이 세로줄 스트링에 구름엣이 100%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길지 않게 이렇게 바짝 손톱을 바짝 붙여 깎듯이 그런 식으로 깎고 나서 커팅 하고 나서 이렇게 인두기로 저는 이렇게 하도 많이 해보니까 손으로 아뜨고 이 정도면 되겠네 하는데 여러분들은 한 3초 정도 해보고 조심하셔야 될 게 손으로 받칩니다 물이 골무도 있는데 제가 그거까지 사라고는 안 했어요 이렇게 받치면 돼요 세게 하지 마세요 이게 안 녹아 들어가요 그러면 기다리시면 돼요 이걸 세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하다가 라켓을 이제 끓거나 손도 다쳐요 예열이 덜 되면 안 녹는 거죠 제 거는 이 온도하고 구름엣하고 궁합을 딱 맞춰놨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딱 맞아 들어가요 자 그러면 요렇게 지그시 누르면 들어가요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요렇게 한 바퀴 돌려주면 돼요 너무 많이 녹는 거 같아요 그러면 열이 너무 누적된 거예요 잠깐만요 이 부분에 이게 초점이 잡힐라나요 아유 잘 안 잡히죠 자 요런 식으로 이쁘게 모양 보기 좋게 딱 잡힙니다 예 이런 식으로 관리하시라고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제가 판매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배드민턴 샵에 가서 물론 신경 써 주시는 그런 사장님들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 줄만 열심히 매잖아요 저렴한 가격에 속도전으로 쳐내듯이 그럴 때는 우리가 의뢰하기 전에 직접 내 라켓에서 좀 심각한 것들은 아까 전에 보셨죠 이런 거 빼내고 교체하고 점검해서 드리면 이제 그 샵에서 알아서 잘 매주시겠죠 이런 걸 점검 안 하게 되면 여러분 자가 스트링 하시는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줄을 끼워서 당겨오면 이 저항감이 엄청나요 왜 이리 줄이 잘 안 당겨 오지 그런 것들은 그로매 손상이 심각한 것들이에요 그 상태에서 줄을 매면 줄의 내구성도 급격하게 떨어지고 실 텐션도 제대로 안 걸리고 뭐 안 좋은 것들 투성이겠죠 그래서 직접 자기 라켓을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 공구를 사서 그렇게 직접 재미있게 우리가 뭐 소독 관리하듯이 그렇게 관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